현상계에서 뭔가 보살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게요. 진짜로 제가 농담을 한 거지만 욕만 한 1년 배우고 행패부리는 거 한 1년 배우고 이래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요. 저쪽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따네요. 너희들은 착하니까 이런 거 보다지 더 잘해야 돼요. 그걸 깨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버틸 때 버텨줘야 저쪽에서 포기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은 늘 해오던 방식으로 하면 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늘 그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살도 한다는 거는 그 아기 돌보는 거랑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애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듯이 보살들은요. 내 욕심으로는 하면 안 되죠. 그런 짓을 공정하고 정의롭고 모두에게 이루어올 때는 좀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바로 처음부터 하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의도를 잊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빠져가지고 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본이 좀 확고해지시면요. 내가 양심 판단을 하는데 좀 여유가 생겼다 하면요. 좀 응용 분야입니다. 이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방편은 좀 어려워요. 방편을 쓰다가 내가 변질될 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방편을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칠지보살부터는 방편바람이를 잘한다고 하는 게 별의별 모습을 해도 이 사람은 중심으로 안 놓치니까요. 그래서 칠지부터는 제대로 쓴다는 거지 그 전에 못 쓴다는 게 아니라 그 방편이라는 건 그만큼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중생의 근기가 천차고 예전에 원불교 세우신 소태산 선생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방을 나갈 때는 꼭 열쇠를 채우고 나가니까 누가 이제 좀 섭섭했는지 제자를 못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도인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까 뭐라고 제자들 중에는 근기가 다양하다는 거죠. 내가 문을 안 잠그고 나가면 누군가의 마음에 또 견물생심이라고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미리 막아줘야지 그걸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고 삽시다. 이건 안 됩니다. 믿고 살자는 말이 필요 없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로 지금 벽이 있는데 믿고 삽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자님이 주장한 대동사회 보면 대동사회는 문을 안 잠근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 누가 막 믿고 삽시다 운동해서 다 머물기 운동해가지고 문을 안 잠궜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기니까 문을 안 잠궜겠죠. 다른 사람들이 굳이 내 집 와서 물건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 사회가 아니면 서로 조심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에서 틈을 보여주면 저쪽 애고는 아직 안 닦였기 때문에 뭔가 움직일 수 있어요. 견물생심이 일어나요. 이것도 역지사지자도 돼요. 나도 혹시 내가 애고가 덜 닦여있고 그러면 상황이 힘들고 그러면 누군가가 문 열어놓은 거 보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해가지고 보살을 막아주는 거죠. 미리 튼튼하게 막을 건 확실히 막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애고가 이렇게 안 닦이고 문제 있는 분들이 누울 자리를 보면 다리를 반드시 뻗습니다. 현상균. 누군가가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이 뭔가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지시면 그 소홀한 분야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치고 들어오는 힘이 있더라고요. 현상균. 제가 연구를 해보고 관찰해 본 결과 진짜 이 컵에서 어느 한 부분에 구멍이 뚫리면 물이 반드시 그쪽으로 밀고 들어오듯이 내가 허점을 딱 보이면 그 부분으로 반드시 밀고 들어옵니다. 뭔가 그쪽이 꼭 정당하지 않을 경우도 아니고 그쪽이 정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경우도 있고 내가 정당한데 밀고 들어오는 경우 상대방이 부당해서 뭐 뭐든지 가능합니다만 뭔가 허점이 생기면 현상계는 반드시 밀고 들어오고 그 힘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소홀한 게 나오면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의 애고를 자극한다는 거는 뭔가 아무튼 불필요한 문제를 꼭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보살들이 오해죠. 아이 보살이 사람을 못 믿어. 뭐 이런 식의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순진하신 생각이에요. 현상계 애고들은 탐진치에 물들어 우글거리는데 거기서 되게 순진하게 움직였다. 금방 다 털리고 털린다는 게요. 나도 손해지만요. 악은 모두에게 안 좋은 게요. 나도 털려서 손해인데 그 사람들은 악을 지어서 손해요. 나로 인해 또 그 사람들은 죄가서 커졌습니다. 서로 마이너스인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쪽이 안 뺏겨줘야 돼요. 그래야 저쪽도 죄를 더 못 지워요. 저쪽 죄를 짓게 자꾸 허용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습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죄 짓고 다닐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주변은 계속 마이너스 에너지가 작동해서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거예요. 그분 가족도 안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사회도 힘들어질 거고 성범죄자 하나가 우리 도시에 떴다. 불안이 전체가 다 불안이 될 거 아닙니까? 애 둔 부모님은 그렇죠. 팔찌 낀 사람 다리에 전자 발찌인지 낀 친구들이 나타났다. 그것이 벌써 마이너스 카르마가 작동한 거잖아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 이게 서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빨리 잡아서요. 적절한 처벌을 가하고 처벌만이 아니라 처벌은 이제 그 사람에게 뭔가 또 역지사지의 계기를 주는 거고 교화를 시켜서 도덕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야 재범을 안 하죠. 지나간 거 갚는 거 플러스 두 가지 가품이 있거든요. 지나간 거 갚음이라는 거에 그 사람이 이제 행한 짓을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반성해야지 이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해야 돼요. 반성을 안 하고 또 욕심을 더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에 대한 반성의 계기 가품의 시간을 주는 거 플러스 진짜로 진심으로 반성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은 다시 또 또 나와가지고 또 나쁜 짓을 또 할 거고 뭐 하나 지금 쉬운 게 아니고 바로 잡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그냥 용서하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도 해결을 안 돼요. 용서를 해주면요. 저 사람은 야 이렇게까지 해도 사람들은 용서를 해주는구나 하고 누울 자리를 또 찾았다. 더 발을 뻗습니다. 언제 용서해줘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갚고 있다. 내가 용서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은 다시 이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드시면 몰라요. 그때의 용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의 용서는요. 용서를 해주시면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한테 가서 또 용서를 요구할 겁니다. 애고라는 게 그렇게 생겨먹은 거라 우리 애고도 다 똑같아요. 그런 조건까지 안 갔을 뿐이지. 서로 역지사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리 막아줘야 돼요. 자녀 교육할 때도 아시니까 저 나이 때라면 어떤 마음일 거다 해서 미리 미리 막아줄 건 막아줘야지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냥 용서해준다고 넘어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은 확실하게 해주고 미리 막을 거는 미리 막아버리고 그런 일 안 일어나고 일어난 뒤에는 또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걸 삶의 경험이랑 합쳐서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전보살도라는 거는 이런 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정치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돌아가요. 그러면 욕심부린 사람들은요. 그냥 무리수 터서라도 내가 그 자리만 먹으면 그만이다 하고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은 또 지켜보고 있어요. 나까지 같이 악해질 수는 없다 하고 용서한다. 이미 일어난 일은 다 좋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둘러대고 가버리면요. 이런 가르침들은 마음에 이해하는 데죠. 하나도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인지 뭐가 잘못인지 따져보지도 못하고 바로잡지도 못하고 이런 지혜라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뭘로 하고 계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 이상한 이상한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해석하실 거면 몰라 하고 그냥 쉬시는 게 낫고요. 생각을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게 학당의 주장이고 성인들이 다 그랬어요. 할 거면 제대로. 고민을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고민할 거면 좋은 답을 내고 끝내야지. 중간에 끝내면요. 더 도움이 안 돼요. 머리만 더 헝클어져 있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몰라 하고 계시고요. 이게 실전 팁입니다. 머리가 복잡할 바에는 몰라 하고 계세요. 생각할 바에는 제대로 하시고 이거를 이 원칙만 지키시면 매사에 자명해지죠. 내려놓을 건 바로 내려놓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는데 적당한 이한이나 주는 이런 힐링법들은요. 명상법들은 어중간하게 만들어놔요. 바로 잡아야 할 거에 대해서 몰라하게 만들어놓고 이러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생각 안 하니만 못 해줘요. 뭐냐면 당장 급하다고 나 힘들다고 당장 내 처지를 극복하기 좋은 멘트들로 자기를 최면을 걸어서 넘어가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급하다고 급하다고 이렇게 쓴 것들이 당장 일시적으로 진통효과 낸 말들을 막 취해서 쓰시다 보면 우주 진리랑 점점 멀어져요. 이해를 못하게 돼요.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든가 현실의 모든 걸 그냥 좋게만 보자든가 아니면 현실의 모든 걸 그냥 고민하지 말고 내 마음 편안한 쪽으로만 그렇게 몰고 가보자든가 뭐 이런 식의 이론들은요. 선악을 정확히 안 따지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뭐 생각을 해라 뭐 해라 뭐 하고 치료는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이거 심각합니다. 어디서부터가 치료 하나를 하려고 해도요. 어디부터가 정상세포고 어디부터가 병든 세포인지 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뭘 따지고 있냐 그냥 용서하고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이기라면요. 이익이 골마가는데 몰라요.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닌데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아이디어들도요. 요즘 하도 삶이 힘드니까 힐링이니 뭐니 해서 긍정적인 어떤 유한을 주는 말들이 난무하는데요. 그거 듣고 그 마음이 그대로 마음 쓰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좀 힘들더라도 치료하고 가셔야 되는데 치료하는 법을 얘기 제시 못하는 보살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보살은 치료사이고 의사이면서 또 교육자이면서 목자이면서 이래야 되는데요. 나도 죽겠는데 언제 이런 교사와 목자까지 되느냐 싶지만 신기한 게요. 우주 공식이 나 죽겠으니까 나 하나 살 방법을 찾겠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게 돼 있고요. 인류를 살릴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자기도 문제가 해결돼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니라 개체로 독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들이 다 이 한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생명까지도 두루 돌아보는 마음이라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우주 공식을 알아요. 근데 나 하나 살 공리만 해버리면 우주 공식이랑은 다른 공식이죠. 우주를 희생해서라도 나 하나를 살려라 하는 그 기준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결론을 자꾸 도달합니다.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내 현실을 냉장히 보면요. 내가 이 괴로운 이유도요. 여러분 괴로우신 이유도 따져보시면 그게 개인적이지 않아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하필 전쟁을 한번 겪은 나라에 그리고 외세에 침입을 많이 겪었던 나라에 이런 기질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태어난 뒤에 그냥 받은 게 그런 조건에서 이 시대에 태어나고 쉽지 않았는데요. 하필 태어났더니 이 시대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사람부터 선조부터 우리 집사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옆나라 사람 얽혀 돌아가다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지금 여기 그 만들어낸 조건에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그냥 몰라 괜찮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죠. 차라리 몰라 괜찮아는 괜찮고요. 괜찮은데 차라리 자명한 맛이 있는데 여기에 엉뚱한 생각을 써버리면 안 돼요. 진실을 이렇게 보게 안 하고 선악을 모호하게 해서 당장 마음만 편하자는 쪽으로 연구를 해버리시면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병이 생겨난 원인은 지금 다양하고 뿌리가 깊은데 치료 원인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덮어둡시다 라고 가는 이 힐링법들은 도움이 안 되죠. 당장에 도움이 되니까 급할 때는 그거라도 드셔도 좋은데요.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시면 진짜 치료법을 찾으십시오. 약국 가서 진통제 달려면 그러죠. 이빨 아파 죽겠어요. 진통제 주세요. 진통제는 드리는데 꼭 병원 가십시오. 이게 뭐냐면 꼭 치료 받으십시오. 다시 또 그렇게 됩니다. 그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힐링법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급하니까 일단 이거 드리는데 꼭 홍의각당 가서 제대로 제대로 치료 받으십시오. 그거 아닌가요? 그래야 해결이 되거든요. 아니 왜 도인이니 보살인이 이런 분들이 선악 하나 못 따지고 이거 하나 못 따지는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우주를 경영하는 존재들이 보살이라고 그렇게 불경에 나와 있는데 대체 우주는 차치하고 가정 하나 지구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 하나에 대해서 선악을 못 따지고 정확하게 처리를 못 하고 우주를 경영할 사람이 지구 어디 술집 가서 실수를 하고 이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인간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보살로서는 자격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상하죠. 어떨 때는 내가 위대한 보살이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또 실수하면 나도 인간 아니냐고 갑자기 인간 쪽 편에 와가지고 같이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어떨 때는 보살 쪽 가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저쪽 가서 대접받고 불리하면 이쪽 가서 나 좀 이해해달라 이러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남을 이해하기에는 약한 것 같아요. 남을 이해하고 경영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린 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 강의하고 다니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양심의 능력이 다 있으십니다. 남을 이해하는 측은지심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이미 있습니다. 잘 안 써서 그렇지 있어요. 다 수호지심 정의가 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그 마음 이미 여러분은 정인지 불인지 알아내는 능력이 있으세요. 시비지심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어린애들도 이런 말을 해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신기하죠. 이건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건 배운 적이 없지만 인간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맞다 아니다를 판단한 능력 정상인이라면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 남하고 조화를 추구한 능력 웬만하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라는 건 아주 비정상이 아닙니다. 뇌기능이 이런 거를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하는요 누구나 있어요. 다만 욕심이 크다 보면 양심의 능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당장 내 욕심 저거 얻으면 너무 좋겠다 욕심에 빠지니까 이게 잊어버리지 욕심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세요. 여러분이 뭔 사건에 직면해서 견물생심이라고 뭔 사물을 만났을 때 욕심이 확 나오죠. 저거 내가 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러면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거든요. 당장 그거 못 얻으면 죽겠고 거기에 시야가 엄청 좁아지는데 이게 인생의 전부가 되고요. 이거 못 얻을 바엔 살아서 뭐하리요 이런 마음이요 순간적으로 우리 사람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느끼게 막 독파민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요 순간적으로 그거 안 되면 죽어버릴 것 같이 됩니다. 시야가 확 좁아지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 떨어진 걸로도 충분히 죽을 사유가 돼요. 뭐 고시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그 시험 보고 뭐 할 때는요 그거 되냐 안 되냐 인생의 전부가 돼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뭐 주식을 하면 주식 하나가 이제 인생의 전부가 되고 요즘 이 아이들은요 또 이런 부분에 너무 취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연애 하나 해도요 요즘 살인 사건들이 그렇게 애인간에 뭐냐면 연애를 하나 하면 이게 전부가 돼요. 그럼 제일 센 거거든요 이성은 이성이 제일 센데 그 제일 센 거로 욕망을 냈다가 여자가 헤어진다고 한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보도된 건 살인으로 가요. 제가 보면 이제 못 참는 것 같아요. 그 충격을 견뎌낼 능력이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쓸 때 이 양심 쪽이 많이 개발돼 있어야지 그쪽 입장 그쪽 부모 입장 다 돌아보는데 시야는 좁아져 있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과도하게 시야가 좁아진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런 일을 이제 대학 가가지고 공부는 잘해서 뭐 했다고 쳐도요 대학 가서 이런 일 탁 이런 일에 노출됐을 때 견뎌내지 못하고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 반대했다는 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뭐 요즘 난리 난리가 아니에요. 겁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뉴스를 보면 야 우리 여동생들이나 누구 어만놈 사귀었다가 헤어지자고 하면 제가 반대하면 저까지 칼부린다 뉴스를 보면요 야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동생들이 둘이나 있는데 저도 와 큰일 나겠다 제발 오만 사람 안 사귀기를 뭐 빌어야 되는 근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둘이 간의 문제인데 뭐 예전에도 있었겠지만요 요즘에 훨씬 절제하기 힘든 문화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걸 참아내 그러면 이게 뭐로 하느냐 인간 안에는 이거 참아내 능력이 있어요 아까 말한 양심의 능력 당장 애인 입장만 한번 역지사지 해줘도 그 마음이 풀릴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욕심으로 가면요 원하는 걸 얻어내냐 못 얻어내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탐진치라는 게 이거예요 부처님이 말한 인류가 이건 2500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인류가 어리석어지는 이유 불행해지는 이유 고통을 겪는 이유 탐진치 때문에 그럼 이건 뭐냐면 어리석음이 이런 양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어리석음이죠 상대방 공감할 생각 이게 옳은지 그런지 따져볼 생각 안 하고 치러 어리석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무조건 탐욕을 내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죠 저쪽은 뜻이 다르니까 그러면 성래 분노를 일으키면 더 어리석어져서 더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더 더 일이 안 될 일이니까 더 분노만 커지게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섭죠 지금 이 구조에서 돌아가기 시작해버리면 답이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보살 입장에 이 사람은 지금 답이 안 보여요 지금 그거 얻고 끝내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하는 게 그 욕구가 성취되기 전에는 지금 이 사람은 평화도 없고 자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얻을 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얻어내는데 욕심꾼들이 또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데는 악착같이 챙기니까 그런데 아까같이 이혼해나 이런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도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되기가 쉽겠죠 사람 마음 얻는 건 안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시작해요 가족한테도 피해를 줘요 가족 마음도 못 얻어요 내가 욕심내서 할 수 있는 건 하겠는데 노력해서 남의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다루지도 못하고 남한테 좋은 일을 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얽히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피곤해지고 본인도 피곤해지고 주변도 피곤하게 만든다는 이런 탐진치 한 번 빠져버리면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데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욕망을 잠시만 내려놓고 그러니까 몰라를 때려서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원 큰 욕망의 이 쇠바퀴에서 어떻게든 어디에 계시든 중심으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중심으로 어디서든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몰라만 하면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 계시면 내가 뭘 욕망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 계시면 중심에 다시 나와 있어요 초연해서 그 욕망에서 탐진 채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돼요 저기 저 가운데가 열반입니다 이 원의 가운데가 열반입니다 어디서든 열반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욕망이 시작됐건 욕망이 안 이루어져서 화를 내고 있건 한창 욕망을 부리고 있건 간에 무조건 빠져나오시면 돼요 몰라만 하시고 욕망하던 대상도 잠시 몰라하고 욕망하던 나도 몰라하고 그런 욕망 자체도 몰라해버리면 주, 객, 행위를 다 몰라해버리면 산매입니다 여기에 석삼자, 어둘매자에서 산매예요 이 세가지가 다 어두워졌다 몰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연하게 나만 있거든요 나와 남도 안 가르고 주객도 모르고 그냥 나만 있으니 내가 그대로 우주고 우주가 나고 하는 그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상태로 돌아가셔야 지금 진정이 됩니다 호르몬들이 다시 조절이 돼요 세로토닌이 나와서요 그런 도파민이나 이런 흥분된 호르몬들 불안한 호르몬들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진정시켜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양심을 내가 갖고 있던 양심 카드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나 원래 양심 능력이 있었잖아 하고 돌아보는 거죠 저 사람 그 입장은 애인 얘기로 왔으니까 계속 가보죠 이번에 명문대에서도 살인사건 났잖아요 헤어지자고 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을 냉정하게 한번 모든 걸 내려놓고 탐진 채에서 좀 빠져나와서 그 친구 마음은 뭔 마음일까 한번 공감 능력 있으니까 써보고 쓰기 싫어하는 거지만 욕망이 좀 가라앉으면 쓸 여유가 생겨요 그 친구 마음은 뭘까 한번 공감해 보고 내가 이러는 게 그 친구한테 얼마나 피해가 될까 내가 상대방이라면 누가 나같이 이러면 좋을까 싫을까 정의를 한번 따져보고 정의감을 가지고 정의감 다 있으니까 이 짓이 과연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짓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게 무례한 건지 아닌지 상대방과 내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런 판단들이 내가 먹은 생각들이 진짜 정당한지 남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생각이었는지 옳은 거였는지 따져봐야죠 그래서 뭔가 그런 자신이 안 들면 다시 명상하면서 좋은 답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데 이게 정의쌍수인데 선정과 명상과 지혜가 같이 가기만 하면 탐진치는 무조건 벗어나죠 명상이요 탐욕과 분노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고요 올바른 생각이 어리석으면서 건져져요 그래서 정의쌍수가 가면 일단 육바람일에 기본이 깔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1급 보살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아니어도 이미 1급이다 하는 게 급한 불은 끄거든요 엄한 짓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아닌 거죠 이 정도에서 이제 좋은 결론 육바람일을 따져서 좋은 결론까지 내면 이제 일지보살, 일단보살이 보이는 거죠 이 정도로 탐진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다 저는 일단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마음을 비워서 1급만 되게 하시자라고 했는데 1급도 참 힘들구나 해서 욕심 이제 마음을 많이 비운 진짜 국민들한테 저희가 이렇게라도 삽시다 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건 그냥 양심 노트예요 즉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명상에서 마음 좀 몰라 해가지고 가라앉히고 몰라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술들만 뭐 참나가 늘 흐르고 이런 거는 얘기도 말고요 일반인들한테는 명상에서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가 시야가 좁아져 있고 무지와 욕심에 꽉 차 있던 내가 명상을 하면 좀 편해지는지 마음 고급 기술 하나랑요 몰라랑 플러스 몰라 한 뒤에 좀 마음이 편해진 뒤에 양심분석을 할 수 있는가 양심분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나 이거는요 실제로 초등학생한테 시켰더니도 했어요 초등학생도 했는데 이거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원래 인간이 타고난 능력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해요 유치원생도 시키니까 했어요 유치원생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해요 어른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기 싫다는 거죠 나한테 뭔 도움이 되겠냐 하고 안 하는 거지 역시 선입견이나 욕심으로 안 하는 거지 이게 안 될 리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면 좋다 이거 하는 법은 이렇다 몰라는 이렇게 한다 이 정도 알면요 몰라 우리 급수로 한 뭘까요 참나 아는 급수로는 한 8급 이게 내 안에 이렇게 고요한 영역이 있구나 정도 늘 흐르는 거는 일반 국민한테 제가 바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8급 정도 우리 급수로는 그 다음에 양심분석 쓸 줄 아시는 거 이것만 온 국민이 하면요 얼마나 세상이 변할까요 확 줄였죠 저희 목표를 이 정도로 이 정도 기준으로 국민들을 지도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여중합니다 제가 그러면 1급 보살이면 탁월한 존재죠 거기서 일단이면요 그냥 지구적 차원에서 축하해 축하를 해줘야 될 일 부패라도 대접하고 이래야 될 그럴 일인거죠 전 앞으로 지구 문명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소화해서 구현하는 문명 태어나면 이 지구는 제가 항상 학교고 인류는 학생이다 라고 말하듯이 학생 대접 받으려면 이 정도 공부는 나라에서 시켜줘야죠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이런 자료들 풍부하게 제시하고 해서 어려서부터 아무래도 이제 정규 과정 공부 다 끝내려면 한 20살은 돼야 되겠죠 그 정도 되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하고 세상에 나와야 돼요 이걸 안 해서 세상에 내보낸다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관으로 있었는데 교관실에 저희가 어느 한 기수 훈련을 대충 시키잖아요 부대에서 항의가 와요 이번 친구들은 왜 이렇게 군기가 빠져있냐 왜 이렇게 뭔가 기전 기수랑 다르다 더 느슨하다 정신이 좀 풀려있다 그러면 항의가 와요 공군에서는 진주 제가 있던 교육사령부 거기에서만 교육을 시키거든요 항의가 와요 그럼 다시 우리가 요즘 좀 우리가 뭔가 등하니 하고 있는 거 있나 라고 다시 반성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밖에 나가서 시민들이 사고를 치면요 학교로 항의가 가야 돼요 중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들이 이러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아무리 이제 미루고 미뤘더라도 대학 나온 뒤로는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분은 고등학교는 최소한 책임 져줘야 돼요 그 잘못 애들이 이상해진 거에 대해서 가가지고 만약에 사단 없이 굴었다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사단을 안 가르칠 수가 있냐 이런 게 항의될 수 있는 항의를 할 수 있는 항의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명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별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교육을 그렇게 잘못 시켜서 세상에 내보냈으면 교육 시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연히 항의해야 맞죠 좀 제대로 해라 좀 이상하다 왜 요즘 교육생들은 교육받고 나온 친구들은 어떻게 나와 남을 이렇게 가르고 내 것만 챙기고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이 돼야 되는데요 부모님부터 세상부터 그러건 저러건 성적만 좋으면 인정해주고 쳐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뒷감담은 나중에 해야겠죠 또 이 사회 전체가 해야 돼요 뒷감담은 좀 보살들은 이렇게 몰라 해서 참나로 계시는 건 일단 중하고 이렇게 쉬시는 중에 처연해지고 처연해질 때 그럴 때 딱 한번 처연한 마음으로요 인간들 사는 거나 나 사는 거나 가족들 사는 거 한번 돌아봐 보세요 양심분석하면서 돌아보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뭐라도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품고 이 현상계에서 그 아이디어를 하늘에서 받은 부처님한테 받은 신한테 받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의미 있는 삶 사는 법이에요 인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미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안에 양심 다 있어요 아무리 욕심꾼도 안에 있어요 욕심 힘만 빼고 양심 선만 조금 들어주고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분명히 좋은 해법이 나올 겁니다 다 전체는 우리가 갑자기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나죠 데이터도 없는데 데이터 없는 건 해결 잘 안 나실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아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우주가 지금 나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하는데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죠 그 작은 일 하나도 최선을 다하죠 그 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지고 일어날 건데 우주는 그렇게 많은 포살들한테 영감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 포살 준비생들이 너무 마음이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못 소화하고 있는 거죠 명상을 하면 명상에 또 집착하고 명상을 하면 마음 비우고 있다가 우주랑 하나가 돼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데 명상 자체에 집착하다가 이게 자꾸 우주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주는 아이디어를 자꾸 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또 아 됐고 깊은 산매에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우주랑 대화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볼 때는요 아 이거 지구를 살려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지구인들한테 제시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줄까 하면 명상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겠죠 제일 먼저 마음을 비우고 명상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그 사람들은 저 바쁘거든요 한다는 말이죠 저 지금 깊은 삶에 멸진정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주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또 찾아야 돼 신기하죠 그나마 욕심 비우고 있는 것 같아서 찾아갔더니 또 다른 큰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주랑 명상하는 사람은 명상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명상 잘 들었다는 말을 들으려고 또 경쟁하고 있고 세속에 빠져있는 분들은 빠진 채로 경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주에서 명령들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영감들이 인류가 머리가 우주에서 제일 영물인데 머리가 좋은 명상 기법과 이런 양심분석 기법만 들어가면 분명히 큰 큰 작품들을 만들어야 맞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마음 비우시고 내 머리 쓰는 거요 도움 안 돼요 저도 제가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 보고 했는데요 제 머리 굴린 것대로는 안 돼요 일찍이 포기한 거예요 제 머리 쓰는 거 제일 자명한 느낌 드는 그것만 따라가지 제가 머리 써가지고 구상을 하려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대학 때부터 저는 모임을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대학 때부터 해봤는데 대학 때는 다 실패했어요 하면 뭔가 되는데 한 1, 2년 동안 뭔가 결과가 안 좋아요 반성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제가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내 욕심을 자꾸 보태놓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명하게만 하면 되는데 우주가 저한테 기대하는 만큼만 일하면 되는데 우주가 볼 때는 대학생 때 이런 조직도 만들고 공부하고 남한테 지식도 가르쳐주는 법도 배우고 남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법도 배우라는 뜻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도 하면서 욕심은 이 조직을 키워서 해원수를 제가 대학 때 한 말이에요 해원수 3,000명을 만들 거다고 리포체나 청풍 막 앉혀놓고 이런 얘기 꿈을 키우는데 말하는 저도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제 욕심을 더 앞세워버리면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되냐 안 되냐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아내가 공허해요 그런 말 하고 나면 그렇게 몇 번을 좌절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힘이 빠진 거죠 그 뒤로 이제 힘이 빠져서요 아버지한테 다 맡깁니다 자명하면 가고 안 가겠습니다 하고 한 게 이제 홍익학당이에요 그 전에 여러 번 홍익학당 세우고 또 진행하다 보면 제 뜻대로 빨리 안 되니까 답답해서 또 하는데 보면 은근히 변하고 있고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못 기다리고 내 욕심에 뭔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요 오판하게 되고 자꾸 욕구 불만에 빠지더라고요 이건 공식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인간이니까 없을 수 없지만 빨리빨리 몰라 괜찮아 하실 수 있는 게 답인 것 내가 좀 욕심에 빠진 것 같으면 또 다시 몰라 괜찮아 해서 다시 양심하고 대화 나눠보는 이것만 하면은 아마 인류가 살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지금도 또 욕심이 늘 앞서요 뭔 일 하면 약당 운행해도 욕심이 인간이니까 똑같이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유로운 게 욕심 올라와도 그냥 몰라 해버리고 가거든요 안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욕심은 계속 올라옵니다 이건 아마 인간의 애고의 특성일 거예요 끝없이 애고만의 계산이 또 따로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양심과 하나가 돼도요 애고는 계산을 또 딴 주머니를 찹니다 다른 계산을 또 해요 그런데 문제가 안 돼요 양심이 정밀해지고 양심이 잘 이해되면요 욕심에 그런 얘기도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밖에 안 되고 공부가 얕으면 양심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 계산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욕심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지금 욕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심을 잘 못 쓰고 계시는 게 문제지 욕심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서 욕심은 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저건 나한테 유리해 불리해 저거 얻어야 돼 못 얻으면 큰일나 인간이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능들입니다 이거는 이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양심이 안 돌아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동양 철학의 제일 핵심 가르침인 서경의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가르쳐 준 양심 경영의 신법이 양심 철학의 제일 신법이 뭐냐면 양심은 욕심은 위태롭다 그러지 악이라고는 안 해요 위태롭다고 하는 게 욕심만 따라가다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약하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답인 게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기만 하면 이 말이요 선악을 정밀하게 따져서 양심분석을 한결같이 밀고 나가면 양심분석을 정밀하게 따져서 선악을 잘 가르면서 양심의 뜻에 맞는 거 아닌 것을 잘 정밀하게 연구하면서 한결같이 밀고 나가면 욕심에 대한 얘기는 없죠 양심만 잘 알면 윤직, 궐중,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다 왜냐 욕심은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욕심하고 싸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만 강력하게 드러나면 욕심은 양심말 듣기 때문에 양심을 몰라서 문제가 커지고 양심의 능력을 제대로 못 써서 우리가 못 산다 이 얘기입니다 욕심은 잘 쓰고 계신데 욕심 기능은 양심 기능은 잘 못 쓰고 계셔서 일어난 일이지 욕심 기능을 퇴화시킨다던가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인간 애고는 서로 믿으면 안 돼요 가족도 믿으면 안 돼요 애고는 좀 이상해요 그 가족이 못 돼서가 아니라 애고라는 것의 기능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에요 자기 개인만 주로 보다 보니까 자기 개인에게 조금이라도 침해가 오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가족들이 그렇게 나와도 저게 애고지 그런데 내 가족이 양심을 안 쓰는구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양심을 알면 저걸 좀 중화시킬 텐데 맛을 욕심이 이렇게 나올 때 한 번 더 내 입장이나 다른 가족 입장 생각했다면 저 말이 안 나올 텐데 즉 욕심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양심 기능이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욕심대로만 가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양심 연구라는 일생의 큰 주제로 경전은 참고서입니다 우리 양심 연구하자는 거지 남의 양심 연구하면 뭐합니까 경전은 참고서니까 불경이든 뭐든 잘 보시면서 여러분 양심에 부합되지 않는 건 일단은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가설로만 믿으시고 여러분 양심이 왜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먼저 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 양심의 답과 양심의 달인들이 내린 답을 비교해 보시면서 연구해야 재미있습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거기다 맞춰도 안 되고요 내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 양심 성장은 전혀 안 보고 경전을 외워서 그대로 그냥 하려는 분들은요 본인 양심 역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실천이 안 되고 왜곡돼서 나와요 그런 짓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 읽고 허심탄회하게 그런데 나는 솔직히 내 양심에서는 이런 거 힘들다고 한다 내 양심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난 이런 판단 못 하겠다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연구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어떤 내 양심에서는 어떤 분석이 되는데 성인들은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제 뭐가 다르고 같고 이러면서 연구하시는 중에 그 일방적으로 성인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 성인들이 자명하다고 믿고 있던 그 진리들을 나도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공식들 나도 알면 그렇게 비슷하게 변해 갑니다 성인은 자명하게 알고 있는 공식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인 능력은 있지만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애고가 내 욕심이 못 받아들이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힘이 안 나요 양심이 그런데 자꾸 이렇게 명상을 하고 강의를 듣고 경전을 보고 좋은 생각을 자꾸 하시다 보면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정보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변해요 성인들도 별게 아니고 성인들은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공식에 대해서 자명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들어오면 그 공식들을 딱 가지고 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쥐고 있는 공식이 몇 개 안 돼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경우는 뭐가 옳은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자명한 진리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니까 처음에 힘드신 게 당연하죠 그런데 경전이나 이런 걸 참고서를 많이 보시면 왜 도움이 되냐면요 그걸 그대로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몇 개 안 되는 걸 쥐고 계신데도 부족한지를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욕심 위주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경전이나 재강의를 들어야 이런 문제도 있네 하는 자극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자극 받은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입장을 여러분 안에는 십이지심이라고요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학단 강의나 경전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지시면서 답을 알고 싶어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던 분야에 대해 궁금해하게 되고 뭐가 진리일까 생각하시게 되면 그러는 중에 여러분의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자극을 안 주면요 그냥 몰라 괜찮아 잘 하시는데 아무 자극을 안 주면 자명한 진리가 몇 개 안 돼요 알고 계신 몰라만 잘하는 사람이 얻은 자명한 진리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그쵸 열반 열반이라는 게 이런 거 열반은 고요한 거다 현상계는 무상고 무상한 거다 이런 몇 개 안 되는 자명한 진리만 치고 있어서는요 도움이 안 돼요 기업 운영할 때 기업은 무상하다 이 진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경영 기업은 무상하다 괴로운 거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경영을 못 해요 인간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경영해야 중생이 잘 살게 된다 이런 공식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런 공식들을 많이 아셔야 어떤 문제든지 푸는데 성인들은 이걸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많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양심 능력 다 똑같아요 명상 하시고 틈나는 대로 경전이나 재강이 들으신 것 중에 하나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면 떠올려서 그걸 고민해 보세요 명상 중에 그거를 딱 초연한 마음으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실 겁니다 재미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